야 나 순간 리허서를 켠 줄 알았는데 귀엽지 언제나 다리네요 그 뭐야? 어섭쇼 가끔 그래 왜? 왜 이걸로 보내지? 불법 너 이 자식을 따라 나와 하하하하 저기가 없어요 심지가 됐어요? 온 것 같아요 몇 번? 유은이 몇 번 다 먹었어요 신고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안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? 응원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메이슨이 뭐지? 게임으로 가야 돼 이러고 있다가 아 나 기다리는데 내가 인사하게 그래 난리가 없어 여러분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1위 하면 다미가 울겠습니다 어 나 이거 얘기해야겠다 나 이거 얘기해야겠다 내가 우는 게 왜 공약이야? 내일이나 뭐 나중에 혹시 1위 눈물쌀카야 쉐킷러브 가연이가 어 안녕 뭐랄 뭐 뭐 안녕 유은이 안녕 안녕 내일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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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